이따금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수도 없이 들었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고 들었지만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또는 여러가지 고난들 그 앞에서 조금 더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날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렇다면 뭔가 좀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소리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외칠 정도는 아니라도 뭔가 마음 속에서부터 놀라운 평안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뭔가 새로운 삶의 의욕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이럴 정도는 되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말을 아무리 생각하고 묵상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성도들이 만약에 있다면 무슨 까닭이지요? 사도바울이 에베설 교회 교우들에게 그 문제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설 교회 교우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옵소서 이건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사도바울이 지금 에베설 교우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이거보다 놀라운 이야기가 어딨나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이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신 것이 교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제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실제로 만나셔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을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은 믿음으로 알아요 내가 믿기만 하면 돼요 많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서 정말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이 목사님에게 가서 설교를 듣고 저 목사님에게 가서 설교를 듣습니다 이 기도원에 가면 은혜를 받을까 저 집회에 가면 은혜를 받을까 하고 찾아다녀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집회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미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와 계세요 그 주님은 오직 믿음으로 알게 돼 있어요 열쇠는 여러분이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받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완전한 답을 주셨어요 바깥에서부터 은혜가 오는 게 아닙니다 다 여러분을 그저 도와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죽을 때 가서 필요한 줄로 알아요 천국엔 가야 되잖아 그때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집안일에는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직장일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무슨 계약하고 거래하고 사고 팔고 그거 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애들 진로 공부 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친구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친구 관계라고 한다면 뭔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야 그것도 친구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면 충분해요 주님이 그렇게 해 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여러분 안에 오신 것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이 오셨음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되기를 구하시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시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기를 여러분이 구하시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역사하세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이에요 믿음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주님에게 진심 AGAIN 주님을 믿는ажды SUN 2 5 5 6 14